예초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마밤 그럼 예초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안 왔잖아 네 지금 이 작업 봉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어요 다시 전화를 해보고 봉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봉은 따로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원래 봉이 오는대로 예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베기는 글렀네요 아이 제기랄 마음이 꽤나 들떠있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풀을 못 뺄 것 같습니다 그럼 봉이 오면 뵙겠습니다 뿅 드디어 예초기 봉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개나 있네 와 세 개나 있네 이 뭐 기름 아 아 기름을 사와야 되네 네 기름이 없는 관계로 기름을 사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불구 깜짝놀 깜짝놀 주방 여기 표시된 후까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급위바 고급위바 예 폴리에 불태웠죠? 무서울거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가만두지 않을거야 삽입 삽입 이렇게 밑으로 다 흘렀지만 괜찮아 흥믹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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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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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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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화 신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 시경이 돼버렸습니다. 양말을 갈아 신어야겠네요. 힘들었다. 아... 아... 새로운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예초기용 재초기 로타리기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용 재초기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로타리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한번 예초기에 걸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하면... 테스트... 테스트...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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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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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하니깐 놈들 살갗지도 없는 쓰레기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쓸모없는 고기 떠버리... 죽어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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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다 들어가서 이건 뭐... 해먹지 못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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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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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야... 이런 빌로다... 여... 로타리기로... 오늘 변경해서 썩대로 하겠습니다... 들어와...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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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꺼져 진짜 짜증나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해 안해 아 진짜 짜증나봐 아 진짜 짜증나 다 죽어라 다 죽여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죽어버려 심파로만 죽어버려 깨세키야 아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시동구는 내가 진짜 힘을 다 써버렸네 너무 힘들다 그냥 앉아서 풀비하는 게 낫겠다 다 뜯어줘야 돼 이거 힘들다 힘들어 쉬운 게 없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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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차차차 노래를 차차차 따라해 봅시다 아